공기 상쾌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 단풍이 있네 음, 카페 화랑 겸, 화랑 갤러리 카페입니다. 아, 아귀 참사 너무 예쁘다. 아, 이번에 이렇게 이건 자동 연출이 되어 있네. 지금 정말 집에서 저희 출에 예쁜 낙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동 연출이 되어 있네. 지금 작품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그래도 뜰에 이렇게 장풍이 쌓여가지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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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을